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너무나도 핫한 차량입니다. 바로 신형 아반떼의 실시간 견적을 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제가 견적을 낸 것은 바로 1.6 가솔린 모델이죠. 오늘부터 3월 25일부터 사정계획을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형 아반떼 1.6 가솔린의 가격표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아반떼의 특징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3세대 신규 K플랫폼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충돌 안전성, 승차감, 소음 진동, 또 연비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 달라진 디자인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형보다는 디자인적으로는 한 단계 더 좋은 쪽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고가 20mm가 낮아져서 좀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면부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린은 상당히 멋있고 그리고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선들을 되게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커진 차체 사이즈죠. 전장은 구형보다 30mm가 늘어난 4650mm, 전폭은 25mm가 늘어난 1825mm, 전고는 20mm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고 휠 베이스는 20mm가 늘어난 2720mm.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구형 EF 소나타하고 크기가 거의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사진상으로는 안 나와있지만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하고 10.25인치 네비가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죠. 이게 바로 내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나타급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탑재를 했고 또 최신 옵션들이 듬뿍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디지털 키, 현대 카페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기능, 발레 모드 이런 최신 옵션들이 모두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신형 아반떼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신형 아반떼 1.6 가솔린의 가격표를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구형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격은 한 15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가격 인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졌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이 됐고 추가된 옵션도 있고 또 빠진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봐서 1531만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기존에 이제 구형하고 동일하게 스마트 트림, 가솔린 1.6 엔진하고요. 최하위 트림이기 때문에 6단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죠. 바로 지능형 안전기술, 다른 말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영자 주의 경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빔 보조,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까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훌륭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전사양 같은 경우에는 6에어백 시스템이라서, 여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나의 무릎은 소중한데 무릎 에어백이 빠졌습니다. 여기 좀 아쉽더라고요. 왜 무릎 에어백을 뺐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크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램프, 할로겐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LED 주관 주행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아쉽죠? 이것도 15인치 스틸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열선 전동 조절, LED 방향 지스텐이 들어가 있는데 전동 조비 기능은 없고요.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4.2인치 컬러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3.5인치 단색 LCD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시트는 기본은 직무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 장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키가 적용돼 있는데요. 스마트키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하이템이니까는 이 정도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후방 주차거리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하고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구형 모델에는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옵션들을 기본으로 또 넣어줬고요. 그리고 후속 승객 알림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해서 6개의 스피커와 라디오, MP3,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트림의 기본 옵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마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무단 변속기와 통합 주행 모드, 통합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노말, 스포츠, 에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 시스템이 이게 이제 150만원이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45만원인데, 이건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익스테리어 디자인 1이라고 있죠. 그래서 15인치 알로윌 타이어하고 LED, 리어 콤빈 앰프하고 LED 보조 제동 등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이게 이제 45만원. 그리고 이제 인조 가죽 시트가 25만원이고요.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5만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라고 해서 여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하고 후방 모니터 조향하고 연동이 됩니다. 핸들하고. 그리고 주행 중 후방 영상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내비 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당히 가격이 비슷합니다. 250만원인데 이 무단변속기를 선택을 해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250만원이 대신 상당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건데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블루링크 되고 폰 프로젝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현대 카페이 또 발레 모드도 되고요.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미세먼지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디버그 후방 모니터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또 아웃사이더 미루 전동 접이 또 도어 폭행 라이팅이 앞에 들어가 있고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지만 가격이 250이라 가지고 상당히 후덜덜 하죠. 그리고 하이패스하고 ECN 룸밀러가 25만원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모조리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아반떼는 총 3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있는데요. 모던 트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트림인데요. 가격은 1899만원인데 예전에 구형하고 비교해 보자면 구형에서 스마트 트림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스마트 트림 대비 가격이 대략 14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옵션은 비슷합니다. 구형하고 약간 더 추가되는 옵션들이 있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은 스마트 트림 대비 최하의 트림 대비 가격이 무려 368만원 인상이 됐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인상된 폭을 봤을 때는 추가되는 옵션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가성비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은 1899만원이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트림에서 아쉬웠던 옵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격 인상 대비 조금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무단 변속기 들어가 있고 통합 주행 모드 들어가 있고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알로우 휠 타이어 아웃사이드 미러가 전동 조비 기능이 들어가 있고 도어 포켓 라이팅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가죽 스테어링 휠 변속기 노브가 들어가 있고요. 인조 가죽의 도어 센터 트림 인조 가죽 도어 센터 트림 그리고 이제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열선 또 이것도 아쉽더라고요. 운전석만 통풍입니다. 이왕 넣어줄 거 앞좌석 통풍이면 좋았을 텐데 운전석만 통풍을 넣어줬고 편의 장비 같은 경우 열선 핸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나를 반겨주는 웰컴 시스템 또 스마트 트렁크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미세머지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디버그 이렇게 이제 모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던부터 썬루프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45만원이고요. 하이패스하고 ECM 룸밀러가 25만원 임포테인먼트 내비2는 125만원인데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10.25인치 내비게이션하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또 후방 모니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 디스플레이를 추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40만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통합 디스플레이 그래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그래서 10.25인치 풀컬러 계기판 이게 이제 적용이 되고 또 주행모드 연동 앰비언트 무드램프 밤의 분위기를 돋아주죠.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임포테인먼트 내비2를 선택해야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플러스 같은 경우는 75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보스 프리미어 사운드 8개의 스피커하고 외장 앰프가 들어가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에게는 고급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현대 디지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인치 알로우 휠 타이어가 50이고요. 또 익스테리어 디자인 2 이게 이제 100만원인데 예 아 죄송합니다. 17인치 알로우 휠 타이어가 50이고 현대 스마트 스탠스 1 이게 100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절 중의 기능이죠.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벤고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인데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소나타급의 반절 중의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테리어 디자인 2 이게 70만원인데 이걸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죠. 바로 그래서 LED 헤드램프하고 LED 리어 콤비램프 LED 보조 제동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1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2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컴포트 1 앞좌석 편이라고 써져 있고요. 동승석 통풍 들어가 있고 운전석 시베이 전동 시트 럼버 소프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파워 세이프트 윈도우 전방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 그리고 USB 포트 센터 콘솔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내비 툴을 적용하면은 운전석에 공조 연동 자동 제어를 또 적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컴포트 2 뒷좌석 편인데 요게 30만원인데 요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건데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암레스트 뒷좌석에 또 6대4 분할 폴딩이 되고요. 뒷좌석에 송풍구 동승석에 시트백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길지만 제가 모던의 선택 옵션을 모조리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의 트림인 인스파레이션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파레이션 트림의 가격표를 유심히 본 결과 구형 아반떼 구형 아반떼는 프리미엄에서 풀옵션 한 것하고 옵션이 비슷하거든요. 걔보다 가격이 40만원에 쌉니다. 그리고 모던 트림에서 모든 옵션을 넣은 것보다 40만원에 싸요. 구형보다도 싸고 모던에서 풀옵션 한 것보다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파레이션 트림이 상당히 가성비가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 아반떼에서 옵션을 많이 넣으실 분들은 모던에서 옵션을 넣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인스파레이션 트림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가격은 2392만원인데 여기 보시면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주행 기능이죠. 그래서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기능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구간 복선로도 구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소나타급의 반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외관 같은 경우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빈 램프 LED 보조 제동 등 이런 게 들어가 있고 16인치 알로빌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파노바 디스플레이 그래서 10.25인치 풀컬러 계기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주행하고 연동이 되는 앰비언트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죽 시트 동승석 통풍 시트 그래서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운전석의 10A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 시트백 포켓 뒷좌석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의 6대4 분할 폴딩 기능 들어가 있고요.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방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 그리고 이제 뒷좌석의 송풍구 운전석 파워 세이프트 윈도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빌러 들어가 있고 후방 모니터 이거 들어가 있고 운전석의 공조 자동 제어 기능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현대 디지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 10.25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블루투스 핸즈 프리 현대 카페이 발레모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보스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힘드네요. 인스퍼레이션의 제가 기본 옵션을 모조리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 옵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썬루프 45만원 17인치 알로윌 타이어 30만원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신형 아반떼 1.6 가솔린의 상세 가격표 옵션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가격표하고 옵션표를 본 결과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는 최하위 트림은 스마트 트림에서 본인이 필요한 옵션을 넣든가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최상위 트림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격표하고 옵션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신형 아반떼 1.6 가솔린의 가격하고 옵션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하하하 오늘도 상당히 많이 버벅된 것 같은데요.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양하나 폭포서 같은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